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안이온 최석호 원장입니다. 진료를 하다보면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분 중에 자궁내막증이 난임이 원인이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한방치료를 통해서 자궁내막증과 난임이 동시에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궁내막증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궁내막증은 자궁안쪽벽을 이루는 풍부한 혈관과 샘으로 구성된 막으로써 월경주기에 따라서 증식기와 분비기를 거쳐서 점차 두터워지다가 임신에 실패하면 탈락과정을 거치면서 생리혈의 형태로 배출되는 특수한 조직입니다. 자궁내막증은 자궁내막의 샘조직과 기질조직이 자궁의 밖으로 나와서 성장하는 질환입니다. 자궁내막증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궁내막조직이 포함된 월경혈이 역류해서 자궁의 림프관이나 혈관, 난관이나 난소 등으로 흘러들어가서 원격 부위에 생긴다는 이론이 가장 유력합니다. 병리산물로 변질된 자궁내막의 조직은 골반강과 난소의 자리를 잡고 염증과 유착을 만들어내면서 스스로 호르몬을 합성해서 여성 생식기 관련 질환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또 만성염증과 유착은 자궁이나 난소 및 주변 부속기 기능과 구조를 변혈시키면서 가입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난임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난임 환자의 25-50%가 자궁내막증을 가지고 있고, 자궁내막증 여성이 30-50%는 난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고 합니다. 자궁내막증의 증상 자궁내막증의 증상으로는 골반통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 외에도 생리통이나 성교통 혹은 배변통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궁내막증의 증상은 내막 조직이 착산내 부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배장에 착상하게 되면 배변통, 생리기간 동안의 혈변, 복부팽망감, 소화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방광에 착상하게 되면 배뇨통이나 혈료, 빈뇨 등의 증상과 요실금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난소에 착상하게 되면요. 난소에 자궁내막증이 형성되면서 파열 또는 누수로서 급성복통과 복막염이 유발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자궁부속기나 복막이 유착돼서 골반의 통증과 복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보통 수술을 권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술요법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수술요법은 자궁 외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자궁내막조직을 제거해서 관련 증상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술요법은 당장의 통증을 감소시키는 등 즉각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병변조직을 제거하더라도 재발이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궁내막증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자궁내막증을 세 가지 부분에서 중점을 두고 치료합니다. 첫 번째로는 통증을 제거하거나 혹은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역류된 자궁내막이 유착되어서 염증을 일으켜서 발생시키는 생리통과 골반통, 배뇨통, 배변통, 성교통 등의 통증을 제거해야 합니다. 한의학에서 보면 역류된 자궁내막조직은 기가 체하면서 정상적으로 혈류가 흐르지 못하고 혈이 뭉쳐서 생기는 어혈로 볼 수 있습니다. 불통, 즉통, 즉 그 부위가 소통하지 못하면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어혈을 제거하는 처방을 통해서 뭉쳐진 조직 부위의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해서 내막조직이 발생시키는 통증을 제거합니다. 두 번째로 자궁혈의 역류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자궁내막증은 자궁의 수축과정에서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처리할 수 있는 일정한 양 이상이 월경혈이 역류하면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부의 율동이 정상적이고 자궁의 운동이 순조롭다면 생리기간 동안에 생리혈이 원활하게 배출되면서 역류하는 혈이 줄어들게 됩니다. 약침과 온열치료 등을 통해서 복부의 경직을 전체적으로 풀어주고 복부 전체와 자궁의 운동이 원활해지게 유도합니다. 세 번째로 자궁과 난소의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합니다. 자궁이나 난소 등의 골반강 주변의 혈류량을 늘려서 면역체계를 개선하면 자궁내막의 세포자연사가 촉진됩니다. 면역체계에서 대식세포가 정상적으로 작용해서 자연흡수를 통해서 자궁내막의 조직이 완전히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혈하고 행혈하는 한약의 기능이 자궁과 난소의 혈류량을 늘리고 순환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이상으로 자궁내막증과 그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궁내막증은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출산의 계획이 있다면 자궁내막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난소와 자궁의 기능까지 향상시켜서 가인력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혹시 자궁내막증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